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구요. 코드번호 096-770 현재 시각 2020년 8월 5일 수요일 11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터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런 의미있는 저항대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장대의 양봉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 종목은 이런 석유화학 또는 정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사업 이렇게 크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올 상반기에 유가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에 타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가가 다소 40불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안정세위로 들어갔지만은 2분기에도 역시나 적자였다. 왜냐하면 1분기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분기에도 적자였고 대신에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소 흑자로 또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가나 이런 SK이노베이션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의 이 급등의 포인트가 딱히 뭐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어제 같은 경우에 한 1.6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뭐 1.68% 상승했다고 SK이노베이션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랬을 때에는 결국에는 오늘 시장의 흐름상 이런 그동안에 좀 가지 못했던 종목으로 하여금 뭔가 이런 수납매적인 요소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업종, 그 다음에 화학 업종이 강세인데 이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또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업종 내에서도 제일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에 이런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흐름에서 위로는 14만원대의 저항대를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돌파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그 방향을 위로 다시 돌파가 되면서 추세의 연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승 삼각형을 만들다가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 결국에는 이전에 강한 저항이 됐던 지금 이 14만원대가 앞으로는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14만원대, 13만8천5백원 뭐 이런 자리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파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 가격이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추세적인 흐름들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에서는 뭐 일단 오늘 종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만 돌파만 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가 강한 또 지지라인이 될 것이고 추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연장돼서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매물부담감이 상당히 큰 종목이기는 해요. 이런 올라갈 때마다 이런 매물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다만 추세가 좀 더 연장되면서 또 위에 있는 이런 매물들을 또 먹으러 또 소화를 시켜주러 또 이렇게 간다면 이 이후에는 한 16만원 정도까지 또 바라볼 수 있는 15만원대 후반에서 16만원대 정도까지를 다음 목표 정도 가격으로 또 설정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이런 흐름에서는 일단은 보유의 관점으로 추가 상승 시에는 이제 15만 5천원 16만원 정도까지를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상승 추세선도 이렇게 이어보면 거의 얼추 여기가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의 상방이 한 15만원대 후반 16만원대 정도에서는 강한 매물 압박이나 또 단기적인 저항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흐름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또 앞으로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